영어교육의 선조주자 EBS 잉글리시 2015년 가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지식까지 더하는 유익한 시간 영어로 읽고 들으며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영자신문 읽기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보며 영어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 초등영어 바이크 패밀리 시즌2 우치의 지구 대모험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다양한 영어 표현을 기초적인 단어 조합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 EBS 생활영어 어렵기만한 명단어 단순함기가 아닌 퍼즐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되어보는 시간 크로스워드 퍼즐 한국어가 서툰 며느리를 위해 영어에 도전장을 낸 할머니 신토부리 할머니의 실생활 영어 도전기 리얼리티 영어 2015년 가을 전국민의 영어학습 통반자 EBS 잉글리시와 함께 영어 실력과 자신감을 함께 키워보세요 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